오늘의 주인공을 모시겠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패션 모델 한현미 멋있다 왜냐하면 지난 2017년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즈에서 영향력 있는 10대 30명 중에 뽑히셨어요. 이건 정말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현민아 친하게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일주일 저의 그거를 되돌아보는 것 같은 기분도 들고요. 되게 조금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되게 조금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천천히 좀 알아가는 단계인데 우리 현민군이 기도했을 때 이건 하나님이 이뤄주셨어 라는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저는 이제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다 잘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꼭 빌었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잘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죠 그러네요. 하나님께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자기 인생에 큰 꿈이 있다면 어떤 꿈을 최종 목표로 가지고 있어요. 이제 힘들어하는 친구들에게 이런 다문화 가정 친구들에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일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좀 이런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편견들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일단은 저를 이렇게 긍정적으로 키워주셔서 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는 저와 같이 교회에 다니면서 좋은 말씀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 엄마